21만 9천5백5십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DYD입니다. DYD. 은. 은 동산은 현대 메이크업의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2000년 12월 22일 설립되었음 동산은 2003년 12월 호주 화장품 브랜드인 레드어스 제품의 국내 독점 판매 사업을 시작으로 수입 코스메틱 브랜드 국내 독점 공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음 드러그 스토어에 대한 수입 브랜드 공급, 온라인 판매 사업에 집중하게 되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마케팅 전략 기획 및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유통 채널 확보 중 기업 개요 대시 2000년 12월 설립되어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SK제 2호 스펙과 흡수 합병하였음 대시 해외 유명 코스메틱 브랜드에 대한 독점 공급 사업과 자체 보유 브랜드에 대한 상품 기획, OEM 생산 및 유통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대시 릴리바이레드, 해설인, 디어오운 등 자체 브랜드 제품을 온 슬래시 오프라인 쇼핑몰 등의 공급함 2022년 4월에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 건설공사 수주를 통하여 매출 향상을 하고 있음 재무 대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등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화장품 국내 판매가 증가하였으며 신규 사업인 건설공사 수주 발생으로 건설 부문 매출이 반영된 바 전년 대비 큰 폭의 외형 성장 대시 매출 증가와 원가 구조 개선, 판관비 절감 노력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였으며 파생 상품 평가 손실 제거 등 금융 수지 및 기타 수지 개선, 중단형 업손실 제거로 순이익 흑자 전환 대시 엔데믹 전환 및 중국 시장의 회복으로 화장품 판매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신사업인 건설 부문의 사업 확대로 본격적인 매출 반영이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7월 21일 기준 장마감 DYD의 시가 총액은 767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DYD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065위입니다. DYD의 상장 주식 수는 5228만 6445주입니다. DYD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DYD의 퍼은 366.5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0.5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1.0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17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은 1.0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과 BPS는 각각 1.37배 107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5억원, 마이너스 94억원, 5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07억원, 마이너스 413억원, 9억원입니다. DYD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번지 74%이고 유보율은 184.07%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9.76이며 전일 대비해서 9.53 더하기 0.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34.58이며 전일 대비해서 2.98 더하기 0.3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YD의 2023년 7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466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485원보다 19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1505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DYD의 종가는 1466원이며 주가가 DYD의 21.2도입니다.